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보석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파상은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친근한 일상에서 각양각색 인간의 위약함과 허점, 위선을 특유의 재치로 그려내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마치 독일의 괴태가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살아있듯이 말입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적은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베델스만 출판 최내경님 옮김 지은이 기드 모파상 보석 보석 랑탱은 사무실의 차장댁 야외에서 그 소녀를 만나 마치 그물에 걸린 듯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수년 전에 사망한 지방징세관의 딸이었다. 그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왔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려는 희망으로 부근의 몇몇 중류 가정을 자주 방문했다. 모녀는 가난했으나 성품이 훌륭하고 조용했으며 또한 온순했다. 딸은 현명한 젊은이라면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정숙한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수수한 아름다움은 천사와 같은 정숙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은은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극구 칭찬했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이 말을 되풀이했다. 저 애를 데려가는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보다 훌륭한 아가씨는 찾을 수 없지. 랑탱은 그때 연봉 3,500프랑을 받는 내무성의 주사였는데 그녀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했다. 그는 그녀와 더불어 거짓말처럼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가 너무나 능란한 살림솜씨로 가정을 꾸려나갔기에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냥했으며 남편에게 최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교태를 부렸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신혼 때보다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아내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극장에 가는 취미였고 다른 하나는 인조보석에 대한 취미였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는 몇몇 하급 공무원의 아내들을 알고 있었다. 그때그때 인기 있는 연극의 심지어 초연 무대의 특등석 표를 얻어 그녀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녀는 하루 종일 일을 한 후 몹시 피곤한 남편이 싫어하든 말든 남편을 데려갔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부인과 연극 구경을 가면 다음에는 그 부인이 그녀를 데려갈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녀는 그런 방식이 별로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남편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그런데 극장에 가는 이 취미가 이윽고 그녀의 마음 속에 몸치장에 대한 욕구를 일깨웠다. 그녀의 몸치장은 아주 소박했다. 언제나 멋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수수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우아함, 검소하면서도 미소짓는 그녀의 거역할 수 없는 우아함은 소박한 옷에서 새로운 풍미를 얻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두 개의 커다란 색수정을 귀에 달고 모조 진주 목걸이, 모조 금팔찌, 보석과 비슷한 가지각색의 유리 세공품으로 장식된 머리빗으로 치장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녀가 그처럼 싸구려 장식을 좋아하는데 약간 기분이 상한 남편은 이런 말을 자주 되풀이했다. 여보, 진짜 보석을 살 능력이 없으면 타고난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장식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법이라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귀한 보석이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난 이게 좋은데요. 이건 나의 나쁜 습성이에요. 당신이 옳다는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고칠 수가 없군요. 진짜 보석이라면 더 좋았겠죠. 그러고는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굴리면서 깎인 수정의 결정면을 번쩍거리게 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틀림없이 진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집시의 취미를 가졌구려. 가끔 저녁에 남편과 난로 곁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랑탱의 말에 따르면 싸구려가 들어있는 가죽 상자를 차 마시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모조보석들을 아주 열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비밀스러운 심오한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고집을 부려 남편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놓고 마음껏 웃으면서 소리쳤다. 당신 너무 우스워요. 그러고는 남편의 품에 뛰어들어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다. 어느 겨울밤 오페라 극장에 간 그녀가 추위로 화들화들 떨면서 돌아왔다. 이튿날엔 기침을 했다. 일주일 뒤 그녀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랑탱은 무덤까지 그녀를 따라갈 뻔했다. 그의 절망은 너무 심해서 한 달 만에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울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죽은 아내와의 추억과 그녀의 미소와 음성 등 모든 매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간도 그의 고통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종종 업무 시간에 동료들이 와서 그날의 일을 약간만 언급해도 갑자기 그의 뺨이 부풀어오르고 코에 주름이 생기며 눈에 눈물이 가득 꼬였다. 그러고는 무섭게 얼굴을 찌푸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침실을 그대로 보존한 채 날마다 그 안에 죽치고 들어앉아 아내 생각을 했다. 모든 가구들이 그녀의 옷조차도 마지막 날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생활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의 봉급이 아내의 손에 있을 때는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데 넉넉했는데 지금은 혼자 몸인데도 부족하기만 했다. 그는 아내가 어떻게 자기에게 항상 고급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었는지 어리둥절했다. 자신의 보잘것 없는 수입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빚을 젓고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꾸러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월말까지는 꼬박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뭔가 팔아볼 생각을 했다. 그러고는 곧 아내의 싸구려를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 그를 화나게 했던 그 거칠애에 대해 일종의 원앙 같은 것이 마음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그것을 보는 것조차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추억을 약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남긴 가짜 귀금속 더미를 한참 찾았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그녀는 집요하게 그것을 사서 거의 매일 저녁 새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좋아했던 커다란 목걸이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사실 가짜치고는 아주 공들여 만든 것이라서 6, 7프랑은 충분히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은 뒤 믿을 만한 보석상을 찾아 대로를 따라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마침내 상점 하나가 눈에 띄어 안으로 들어갔지만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고 값도 안 나가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약간 수치심을 느꼈다. 그가 상인에게 말했다. 이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인은 물건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고 손으로 무게를 재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점원을 불러 아주 낮은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는 다시 그 목걸이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결과를 더 잘 감정하기 위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았다. 랑탱은 이런 모든 의례적인 일이 거북해서 입을 열었다. 아, 하나도 값나가는 목걸이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이 말했다. 이건 값이 1만 2천 프랑에서 1만 5천 프랑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출처를 알려주셔야만 살 수 있겠는데요. 호라비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대로 멍하게 있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터둥거리며 말했다. 뭐, 뭐라고요? 사실입니까? 상대방은 그가 놀라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더 받으실 수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세요. 저로서는 기껏해야 1만 5천 프랑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오시죠. 랑탱은 완전히 어리빠진 상태로 목걸이를 받아들고 나왔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거리로 나서자 웃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바보, 바보. 그래도 그런 말을 선뜻 믿다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도 모르는 보석상이 있다니. 그리고 그는 폐가 입구에 있는 다른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보석을 알아보자. 금은 세공사가 소리쳤다. 아, 저런. 이 목걸이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집에서 팔았거든요. 랑탱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것을 2만 5천 프랑에 팔았지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야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소지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1만 8천 프랑에 다시 살 용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랑탱이 깜짝 놀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그걸 주의깊게 잘 감정해보세요. 지금까지 난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보석상인이 다시 말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렴요. 랑탱이라고 합니다. 내무성에 근무하고 있어요. 주소는 마르티르가 16번지입니다. 보석상인은 장부를 펼치고 찾아보더니 말했다. 이 목걸이는 1876년 7월 20일 마르티르가 16번지 랑탱 부인에게 보낸 것이 맞군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다. 그는 뜻밖의 일이라 얼떨떨했으며 보석상은 상대방이 도둑이 아닌지 의심했다. 상인이 말했다. 이 물건을 24시간만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보관증은 써드릴 테니까요. 랑탱은 터듬거리며 말했다. 물론이고 말고요. 그리고 그는 보관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길을 가로질러 거슬러 올라가다. 길을 잘못 잡은 것을 알자 트윌리로 다시 내려와 센 강을 지나갔다. 또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자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이 샹젤리제로 다시 나왔다. 그는 이치를 따져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애썼다. 그의 아내는 그런 값비싼 물건을 살 수가 없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것이다. 선물, 누가 준 것일까? 왜 준 거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무서운 의심이 그를 스쳐갔다. 그녀가? 그렇다면 다른 보석들도 모두 선물이다. 발 밑의 땅이 흔들리고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두 팔을 펴고 털썩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다. 그는 행인들이 데려다 준 어느 약국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한 뒤 집에 죽치고 들어앉았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물어 뜯으며 밤이 되도록 정신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피로와 슬픔에 눌려 잠에 고라떨어졌다. 한 줄기의 햇살이 그를 잠에서 깨웠다. 그는 직장에 나가려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 같은 충격을 받은 후에 일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 그는 상사에게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곰곰이 생각하고는 편지를 썼다. 그런 다음 보석상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목걸이를 그 보석상에 그대로 둘 수도 없어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날씨는 화창했다. 도시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랑탱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돈만 있으면 슬픔까지도 떨쳐버릴 수 있을 텐데.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기분 전환도 하고 말이야. 아 나도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다.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는 피어있었다. 목걸이가 생각났다. 1만 8천 프랑. 1만 8천 프랑이면 거액이다. 그는 폐가로 들어서서 상점 건너편 보도 위에서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1만 8천 프랑. 스무 번이나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나 계속 수치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팠다. 배가 고팠지만 수중에 한 푼도 없었다. 그는 와락 결심을 한 뒤 생각할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 달려서 길을 건너 보석상으로 뛰어들었다. 그를 알아본 상인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둘러 의자를 내놓았다. 점원들도 눈과 입술에 즐거운 표정이 역력한 채 다가와 랑탱을 견눈질했다. 보석상인이 말했다.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여전히 같은 의향이시라면 제가 제의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물론이죠. 보석상인은 서랍에서 열여덟 장의 커다란 지폐를 꺼내 세어보고는 랑탱에게 내밀었다. 랑탱은 작은 영수증에 서명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상인에게 몸을 돌렸다. 랑탱은 눈을 살짝 내리깔면서 말했다. 저 다른 보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것들도 사시겠습니까? 상인은 몸을 굽혔다. 물론이고 말고요. 점원 하나가 마음 놓고 웃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다른 점원은 힘껏 코를 풀었다. 랑탱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태연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것들을 가져오겠소. 그러고는 마차를 타고 보석을 가지러 갔다. 한 시간 뒤 보석상에 다시 들렀을 때도 그는 점심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물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는 값을 평가했다. 거의 모두 이 집에서 판 것들이었다. 랑탱은 이제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판매대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2만 프랑 팔찌는 3만 5천 프랑 브로치, 반지, 매달은 1만 6천 프랑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로 만든 장신구는 1만 4천 프랑 금줄 목걸이에 매달린 외알 보석은 4만 프랑 모두 19만 6천 프랑에 달했다. 상인은 농담처럼 말했다. 온통 보석에만 투자한 분이시군요. 랑땡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러고는 매일 구매자와 함께 다시 감정하기로 결정하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로 나서자 그의 눈에 방돔 원주가 들어왔다. 그는 봄을 따먹기 기둥에 기어오르듯 방돔 원주를 기어오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늘 높이 앉아있는 황제의 동상 위에서 개구리 뜀놀이를 하고 싶을 만큼 기분이 날아갈 듯했다. 그는 부하쟁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한 병에 20프랑이나 하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는 마차를 타고 블러 뉴스 숲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마차에 함께 타고 있는 일행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은 욕망의 가슴을 억눌러야 했다. 나도 부자다. 내게는 20만 프랑이 있다. 갑자기 직장이 생각났다. 그는 마차를 직장으로 몰게 해서 단호하게 상사의 방으로 들어가 말했다. 사표를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30만 프랑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는 옛날 동료들과 악수를 하고는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카페 앙글레에서 저녁을 먹었다. 옆에 앉아있는 품이 있어 보이는 신사에게 40만 프랑을 방금 상속받았다는 것을 털어놓고 싶은 근질거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난생 처음 극장에서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 밤을 여자들과 함께 보냈다. 여섯 달 뒤 그는 재혼했다. 두 번째 부인은 매우 정숙한 여자였지만 성격이 까다로웠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무척 괴롭게 하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파상의 글의 주인공들은 바로 나와 내 주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신랄하게 조명한 그의 글은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 또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